최강채 나다. 최강채.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게냐? 최강채. 갔니? 어. 간 것 같다. 어? 코나. 고, 코나.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. 시끄럽다. 입 딱 찍어 죽어. 코나 코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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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는 상황이 아니야. 뭐해. 뭐해. 코나 내 말 좀 들어봐. 코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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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그머니나 망치케라. 권사형. 대체 이게 지금 무슨. 여, 여수택. 에그 씨는 지금 여기서 또 뭐하시는 겁니까? 어? 어? 그러니까 나는. 지금 이 둘에게. 이러지 말라고 말리는 중이었네. 예? 말리다니. 지금 저 두 분이 뭘 하고 계셨던 건데요? 음 뭐.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중이었다고나 할까? 여우라 씨. 에그머니나. 나무새스러워라. 에그머니나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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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라 씨 무슨 그런 말씀을. 해서는 안 될 짓이라뇨. 싸움질 말이다. 해서는 안 될 짓 맞잖아 싸움질. 여주 댁이 또 오해하고 소문이라도 내면 어쩌실려고. 내 말이 그 말이다. 오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고나. 그러니 나하고 강치도 괜한 오해 말거라. 알았냐? 응? 아씨. 애기 씨. 안 가시고 뭐 하십니까? 어. 지금 간에 가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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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